안녕하세요 서은이예요 서은이 엄마예요 서은아 너 아기 좋아하지? 서은이 아기 돌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? 자 그래서 오늘 마덜 시뮬레이터라는 엄마를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건데요 서은이 잘할 수 있겠어? 네 자 과연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은 얼마나 바쁜지 한번 경험해볼까요? 엄마 알죠 응? 난 알지 넌 모르잖아 자 한번 우리 경험해보러 가자 출발 출발 근데 나 배경으로서 뭔가 똥이 있었는데 아 여기 어디 뒤져보네 아기야 아 설마 아기 어디야 응 이미 됐어 여기 뚫떡나봐 뭐지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와 근육 밥떨어가지고 서랍 막 쓸리고 자 이 정도의 아기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공간storm 끙기를 물려달래요 응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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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자이크 처리되어 어머 모자이크 처리되어 아 여기 문이 있네 어 음 어 우와 막 뱉어버리는데? 아 입에 다 안 입어 애기 막 화났어 어휴 난리였나? 아 이거 더럽잖아 아 그러네 자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는 걸로 해볼게요 오우 오니까 떨어뜨려 봐서 주는 게 어딨어요 빨리 씻겨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씻겼어 빨리 가 빨리 가 애기 울고 난리 났어 자 불러주세요 오우 오 됐다 오우 상을 받았다 오우 상을 받았다 자 합니다 자 두번째 도장 아 이번에는 기저귀를 가는 건가봐요 두번째는 자 성희가 과연 기저귀를 잘 갈 수 있을까? 아 기저귀를 오 딱 열려있네 아 여기 딱 아 이거 이상하게 나 못 봐 남아용 남아용이라? 자 일단 벗겨주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어 오우 아 쓰레기통 쓰레기통 오 냄새 오 냄새 오 냄새 나 목욕이 나 잘 오오 제대로 넣어야지 서라 다시 오 냄새 뭐야 걸쳐있어 오 됐다 오오 기저귀 치워해줘 다시 다시 땅바닥에 오 이거 있다 스프레이 베이비 파우더 아 여기에 네 거기에 붙여져있어 베이비 파우더 뿌리라고 자 너무 습하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자 머리에다 뿌리면 안되고요 저는 오오 문져버렸어 애기한테 오오 애기 한번 안와봐 오오 오오 뽀뽀하래 뽀뽀해 달래 기저귀를 일단 세우자 저주잖아 아 지금 충분히 지금 건조가 되어있을거야 벗겨놓은 상태로 오려있어서 오케이 오 오 좋아한데 오오 2번 3번 자 이번에는 아 분유 아 아 이게 제일 어려운거야 분유 만들어야 되잖아 응 그렇지 자 아 자 아 지저분 네 가까이 가져가 오오 오오 시켜준다 시켜준다 아 일단은 어 시켜준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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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분유인가봐 어 그게 되게 맛있는데 어 엄마는 하나 이게 뭡니까 난장판이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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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리면서 더러워지고 있어 다시 씹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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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병이 더러워져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제가 레обритель 네 맞다, 맞다. 아무것도 없어. 계속 던져버리는 거야? 아무것도 없어요? 끝났다. 오, 이제 터득했어. 오, 오케이. 물 넣고. 여기서 지금 worth it. 여기서 물 찍을 물 다 부수해. 엄마가 던져버렸잖아 우리 이샤아 엄마가 잘한다 레늘동아 이거라 애가 날려졌어 성공 오케이 애 씻어서 물려주세요 이게 분의 통은 분의 통은 그거야 네번째야 우리 네번째야 너무 웃기다 응 자 잘 할 수 있지? 어? 꽃무늬 벽지를 아 얘가 있나? 아 아기방인가봐요 쏙쏙이 해달래 안시누어서 더러우네요 손잡이 손잡이 열리네 비슷한지 비슷한 아기방으로 왔나봐요 그쵸? 쏙쏙이 물리기 어 여기 안에 언니야 어어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지? 오케이 가자 오케이 왜? 왜? 또 그래요 일단 쪽쪽으로 아 쪽쪽이 달래요 자 옆에 이걸 먹어야 되나봐요 아 얘 자기가 배고픈거야? 응 엄마가 엄마가 먹어야 돼 그런게 아니고 애기가 배고픈게 아니라 애기도 배고픈데 엄마가 먹어야 되나 아 키워들이 늘어나네요 아 아 먹으니까 시간이 늘어나네 배불려 던져버려봐 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손이요 어? 안 멈춘다 안 간다 좀 먹어야 돼 먹으니까 엄마가 먹었니 엄마가 그렇지 엄마가 먹어야지 얘길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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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그렇지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여기 있다 그냥 가 그냥 가 없으잖아 아 여기 먹을 수 있다 아 쉽겠다 아 뭐 우리가 찾아야되네 어 아 여기 또 찾아야되네 여기 또 사야하네 어 오 있겠다 와우 좋아 여기 디디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 스무소림 찾기 같아요 딱 어 이거 또 덜어버렸어요 어 됐다 아 냉장 냉장 아 냉장보가 통증비에서 어우 이따 아 여기 위치로 싹 해야되는구나 아 어 먹을 수 없어 정신을 해야지 야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끝 아 아 짠 짠 Let's go 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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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렇게 씻고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자 불려 오케이 오 먹을까 먹을까 어 어 그래 엄마가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턱쇠해 엄마가 턱하게 먹는 거야 턱하게 먹는 거야 어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고 이렇게 강인하게 자 그럼 또 씻고 오 너 많이 넣었다 대박 뭐야 뭐야 근데 또 또 또 자러채겨 하하하 뭐야 두부 두강 두강 또 두부 두강 다다이지 오케이 미션을 미션을 여기 떡볶이 먹어야 돼 됐다 됐다. 됐다. 아, 지저귀. 역시 엄마도 바빠. 자, 먹으러 갑니다. 너무 잘하고 있어. 아, 이렇게 뿌려야 돼. 아, 또? 그렇지, 그렇지. 됐다, 됐다, 됐다. 너무 많이 틀면 안 돼요. 오, 성공한 거야? 자, 서울나 어땠어요? 엄마가 내본 기분이? 힘들어. 힘들어? 힘든 거야? 졸린 거야? 어? 게임팀 말고 실제로는 잘할 수 있단 말이야. 아, 그쵸? 근데 이게 게임이 조금 어렵게 돼있어요, 너무. 너무 어렵게 돼있고. 그냥 막 이렇게 어렵게 돼있고. 네. 맞아요, 정신도 없고 조금. 엄마가 너무 과격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. 자, 어쨌든 게임상으로는 아마 엄마가 되어봤는데 어때?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? 응. 네, 재밌고 뿌듯하고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해볼까요? 네. 안녕 floor 마니까achuouvái nettoshi. 안녕 클 Hé underwear! 안녕 slash user홉영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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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